시시각각 변화는 전장의 상황을 종합하고 분석합니다. 적재적소에 군 전력을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첨단화된 현대, 미래전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진다는 것. 곧 승리를 의미합니다. 지휘부와 일선 부대를 잇는 빠른 소통 채널의 존재. 빛처럼 빠르게 전군을 하나로. 국군 지휘통신사령부의 진화는 계속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 있는데요. 출발을 앞두고 전술중대가 모였는데요. 국군 지휘통신사령부의 차량은 보통의 군 차량과 다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발전기 트레일러입니다. 차량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기 트레일러를 달고 다니죠. 발전기 트레일러는 따로 부착할 수 있는 건데요. 운전병들은 차량 탑승 후에 시동 말고 대기하고 간부들은 선원지 앞으로 집합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충성! 충성! 동신소 점령 전에 색정찰 보고 동신소 점령 후 보고 통신망 개통 전, 중, 후로 철저하게 보고 실시한다 알겠지? 주시! 주시! 목적지를 향해 기동하는데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훈련입니다. 대부분의 훈련은 부대 밖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충신부대의 인물 특성상 원거리, 그러니까 서로 원격에서 충심망을 구성해서 충실을 주고받는 훈련을 실시하는데 자대에서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충심망을 구성할 수 있는 장소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훈련을 해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훈련을 하는 그런 경험을 갖고자 함입니다.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사뭄한 등 통신장비 설치 전에 적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탐색 정찰과 함께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장비 설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적 후방에서도 작전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통신 차량을 고르는 쉽게 볼 수 없는 통신 차량 그 내부가 궁금한데요. 각가지의 통신 장비들이 나옵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길다란 케이블입니다. 이거 안 보이게 해. 그 길이가 제법입니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뭘 연결하시는 거예요? 광전복합 케이블 연결하고 있습니다. 통신 케이블인가요? 네, 맞습니다. 통신과 전력을 한 번에 전송하는 데 쓰입니다. 어디서든 우리 군의 통신을 지휘하기에 통신 장비를 다루는 실력이 초중한데요. 통신 장비 중 가장 중요한 건데요. 거대한 안테나처럼 보입니다. 장병키를 훌쩍 넘는 높이와 지름을 자랑하는데요. 나무에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마이크로 반사판입니다. 피드온의 신호를 더 강하고 일찍선으로 나가게끔 도와주는 반사판입니다. 지휘통신사름부에서 꼭 필요한 장비가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반사판입니다. 눌러. 좀 더 밀어. 이리 들어. 미래 전장에서 승리의 확신은 원활한 통신인데요. 그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로 인해서 직진성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멀리 최대 40km까지 통신이 가능하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최대 155메가 용량을 지니게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전장망을 같이 세워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고지대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낙뇌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세븐지 장비가 장기를 많이 쓰는 장비인데 누전을 맡기 위해서 덮질을 하는 덮지봉입니다. 낙뇌가 땅으로 꺼지게 침을 박아둬야 하는데요. 이번엔 발전기를 가동시킬 차례입니다. 야전에서 쓸 수 있는 건데요. 전원이 공급됐는데요.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장비는 단순한 통신은 물론 인터넷 광 네트워크망도 연결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통신계의 전천누입니다. 통신과 대학사 통신입니다. 성산 정비 설치 얼마 되십니까? 대학사 통신에서 먼저 트윙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에 전화하신 거예요? 반대편 성산 통신에 전화하십니다. 전파를 받는 곳에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반사판끼리 각을 맞춰야 되는데 한쪽에서 트윙을 해버리면 계속 틀어질 수밖에 없어서 서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한다고 전화한 겁니다. 반대편 상대 통신소와의 연결 확인도 이상이며 각을 더 세심하게 맞춰야 하는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매미소리만 가득한 8월의 한낮 어느 때보다 기온이 높은데요. 말 그대로 부술땀입니다. 땀을 많이 흘렸는데 훈련 끝났는데 소감이 어때요? 많이 힘들지만 국민을 위해 훈련의 땀이라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 재난을 빠르게 복구하는 것이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데요.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전파와 싸웁니다. 위성차의 무게감이 보통이 아닌데요. 2.5톤짜리 위성차입니다. 위성도 여러 가지 단말로 운용이 가능한데 저희 전술중대에서는 전술위성차를 이용해가지고 각 타지역으로 가서 통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충청 남북도 지역의 주요 부대들에 대한 지휘통신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광대역통합망과 마이크로웨이브, 위성 등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국방망, 전장망 등의 다양한 정보 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7대 우주강국인데요. 덕분에 우리군의 위성도 달라졌습니다. 위성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통신 장비들과는 다르게 일단 개통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심지어 올해 들어서 위성 체계가 1에서 2로 바뀌었는데 2로 바뀌면서 훈련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개통이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재원은 가운대와 식장 상단의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지원 그리고 통신망 두 절을 염두에 두고서 연습에 실패할 거야. 그런데 방향을 알려주면 그쪽 방향으로 해서 반사판 삼각대 설치를 해서 반사판 설치하는 과정은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삼각대에 어댑터가 연결이 되고 브라켓이 연결이 됐을 때 반사판이 향할 수 있는 방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주지를 하고서 조정기와 반사판, 브라켓이 연결되는 체결 소리가 상단부에 브라켓을 연결시키고 4개의 구멍에 나사를 체결을 할 거야. 밑에를 잡아둘게. 밑에 쪽에. 그 손으로 받쳐. 끝에 쪽에. 그렇지. 자, 홈이 두 개가 있었지. 반사판 연결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앞으로 나갔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삼각대하고 따로따로 놀게 돼. 중간에 보면은 체결자가 있어. 나 이쪽으로 와서 봐봐. 이 삼각대와 조절자 간에 고정할 수 있게끔 고정 볼트가 있어. 원사님,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야 이제 한 번으로 끝나죠. 언제 우리가 투입이 돼서 통신망을 개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많은 걸 알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작하면서 사고 없이 통신망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이 더운 무덤 여름날 이루고 있습니다. 전시 중이라면 조금의 실수도 없어야 통신망 복구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죠. 이중대에서 운영되어지는 거는 그 기반 시설이 없는 노지에서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이동형 장비라고 했을 때 이 장비는 구성품은 똑같지만 고정형 통신소가 운영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파손되어진 그 기능 복구를 위한 안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지통신소 같은 경우는 약한 바람으로도 전도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도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GZ팩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이 3개 방면, 120도 각도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힘든 날. 훈련의 강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거야. 이 부분에 연결을 시키고 반대쪽을 이 타포 스프링 하단부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 타포 스프링은 장력으로 인해서 반사판에 무리하게 한쪽으로 넘어 무리가 나지 않게끔 유연함을 주기 위해서 타포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쪽으로 같이 함께 진행을 하자. 연륜 많은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같은데요. 교과서처럼 정석대로 알려주는 훈련 방식에 자신감도 붙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임무가, 임무 상황 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확실히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어디론가 또 이동한 용사들. 이번엔 지하에 연결돼 있는 광케이블을 확인하려는 건데요. 지하수를 따라 케이블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군시설 통신망 연결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맨홀 내부에 물이 차 있거나 내부가 손상돼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저희는 여기 다운대 지역에 412개의 맨홀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전장망, 국방망, 인터넷망 등을 사용하는데요. 다양한 체계들이 케이블로 연결되는데 대부분 지하에 매설돼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업무는 가장 깊은 곳, 지하에서 시작됩니다. 통신 장비를 위해 매주 2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무심코 지나쳤던 맨홀.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서 늘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맨홀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정비할 때가 많은데요. 지하 매설 통신 케이블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입니다. 광케이블을 확인하는데요. 이때 노후된 케이블를 교체하는 것도 이들의 임무입니다. 깔고 광케이블 하나 단선 확인했습니다. 케이블 뒤로 복부로 이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 네 알겠습니다. 뒤로 가세요. 이 역시 몸을 아끼지 않는 토훈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주 이런 일이 겪을 텐데 이럴 때마다 젖아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항상 젖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광케이블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맨홀 안에 들어가서 선이 단선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광접속기라고 해서 광섬유를 접속해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안에 유리섬유로 되어 있는데 이 기계로만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의심되는 광케이블을 재정비해야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맨홀 아래로 갔다 온 것도 무용지물입니다. 키복을 벗긴 다음에 절단해서 장비에 물려있는 상태고 보시는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면 정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손실값이 0.03GB로 나오고 있는데 0.152 하면 정상으로 통신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게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은 제4의 전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중심에 지휘통신사령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엔 지하에서 작업을 했다면 이젠 지상 맨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인데요. 안전장치를 하고 올라간다지만 인간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높이입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다리가 떨릴 것 같은 높은 철탑인데요. 100미터가 넘는 MW통신시설을 준비할 때도 많다고 합니다. 강심장이 아니고선 엄두도 못 내는 임무인데요.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걸 점검하신 건가요? 네, 지금 이 마이크로웨브 철탑 및 안테나에 대한 시설 점검과 피레침, 그 다음에 안테나 혼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풍기 이후에 이렇게 철탑을 등반을 해서 철탑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피레침과 항공 등 교체 MW 안테나 혼을 보호하는 레이돔 장력 조정 장비 쉬운 작업이 결코 아닌데요. 웬만한 숙련자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격 요건 중 하나가 고소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부대 특성상 다양한 많은 다수의 통신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 계룡산 통신소는 차량 진입이 불가한 격오지 통신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 부대와 군수지원부대, 이런 많은 부대의 도움으로 쌀, 식수 등의 다양한 생필품을 헬기를 통해서 공중 보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하고 저희 부대원들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각종 최신형 통신장비들이 가득한 자운대 통신소입니다.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작전 요소들을 결합하는 것이 관건. 정보 공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기 MBC의 절제 작업이 9월 말쯤에 시작될 것 같으니까 우리 내부에, 자운대 내부에 광케이블이나 각 부대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을 최신화하고 지금 운영되는 장비에서 절체되는 회선들 최신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절제할 때는 국방망 아니면 어떤 통신망을 먼저 절제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계획은 1차적으로 국방망을 먼저 절제를 해서 완정화시킨 다음에 차후에 기타 전장망이나 기타 항망들을 절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방망을 최신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운대 통신소는 자운대 내 지역의 학교와 기타 기관들의 국방망, 화상회의망, 기타 체계들을 현재 국방광대역통신망, MBCM망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장거리 통신으로 지원하고 있는 통신소이기도 합니다. 통신은 곧 헐광과 같은데요. 그 통신이 연결돼 있는 곳이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평시에도 반드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기 축전지를 전압을 일정한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밀한 작업이기에 자부심도 크다고 하는데요. 365일, 24시간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전평시 군 작전통신망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입니다. 점검은 주기별로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는 두 대인데요.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마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해 군사적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군의 기본 작전 환경인데요. 현대전에서는 각 군의 전력을 넘어서 합동 작전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합동 작전을 위해서 각 군의 서로 다른 정보 체계를 하나로 묶어서 서로 지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희 국군 지휘통신사령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동 작전의 중심에 저희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군대장으로서 아까 초대장님 같은 그런 카리스마 있고 후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선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하루가 빠르게 변하는 기술 속에서 우리 군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 구축을 주도하는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명실상부 전장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365일 24시간 무중단 네트워크 지휘통신사의 지원 없이는 네트워크 중심전은 불가능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 사령부로서 그 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작이다. 시작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